네, 안녕하세요. 저 라디오 스타의 세 번째 출연 중인 상혜입니다. 오늘 날아다닌다고 지령을 받았는데 날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라디오 스타 첫 출연인 강세정입니다. 오늘 재미있게 잘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임희영입니다. 인기 받으세요. 네, 다. 제가 다 물러 모았어요. 네, 선생님 다 물러 모았습니다. 네. 이거 진짜 나가? 이거 어디서 나가? 선생님 이거 나가요, 다. 이거 리얼로. 네, 라디오 스타. 수요일 밤 11시 10분, 본방사수입니다. 여러분, 본방사수! 네. 네. adapts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